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이제 마지막 강의 100성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정확하게 풀어보신다면 물론 여기 있는 문제 똑같이는 시험에 절대 안나옵니다. 5개 지문이 똑같이 나올 확률은 100만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왜 이게 정답인지를 파악해야 되지 정답만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여기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최소한 80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성 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좀 어렵죠.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기억은 우리 목적은 아직까지 시험에 10년 동안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총 8번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33번 시험을 실시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공신력 제고 X입니다. 그래서 ㄱ은 X고요. 그 다음에 ㄴ은 휴업,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되지만 재개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기준, 과태료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ㄷ은 X고요. ㄹ은 업무정지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ㄷ, 거래당사자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인장등록, 변경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옳은 것이죠. 옳은 것.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2020년 6월 13일 날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1번 자격을 취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박은 20톤 이상이든 20톤 미만이든 중개산물 아닙니다. 20톤 이상은 어재부동산이지만 중개산물 아니고요. 20톤 미만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산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아니다 했는데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충분조건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중개업은 못하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산물로 볼 수 없는 것 했는데 중개 대산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중개산물 아니고요. 두 번째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산물 아닙니다. 기억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산물 아니다. 따라서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죠.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차 건축될 건축물 네 이건 중개산물입니다. 미래의 건축물 중개산물입니다. 요거 하나는 중개산물이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그세에 보면 소위 대토건 중개산물 아닙니다.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산물 아니라고 했죠. 이른바 대토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치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해를 대토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개산물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소위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산물 아닙니다. 금전 채권도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대산물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산물 아닌 것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중개 대산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산물이 중개 대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틀린 지문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자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오직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 원래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로 개인이죠. 개업공개사는 100만원. 그 다음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개업공개사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역시 500만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오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오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직방, 네이버부동산 이런 포탈사이트가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 상호관의 정보를 교환할 체계가 정보망입니다. 정보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이 등록기준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도 안 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이중소속도 안 되죠. 상도위에 어긋나니까 등록신청할 수 없다. O네요. X라고 해놔서 없다. 소속공인개사는 없다니까 O입니다. 제가 X라고 하니까 또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될 수 없습니다. O입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건축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니어는 틀렸고요. D거섬.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기역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등록기준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꼭 숙지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3년 이하의 진력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미음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 매물, 가짜 매물, 미끼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광고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라는 표현을 쓰는 게 벌칙이 3년 이하의 진력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요.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진력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광고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3년에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저녁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부당한 표시광고 허이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 5가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기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인터넷 표시광고하면 이 5개 외에 추가로 소, 면, 종, 가, 형 5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되죠. 중개 대상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추가로 8가지를 더 명시해야 되는데 그 8가지가 뭐냐면 총사방, 개개입주관입니다. 총청수, 사용성인, 사용금사받은 날, 방향, 방어개수, 욕실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인데요. 이 부당한 표시광고만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 나머지 이게 뭐냐면 기업부터 리얼까지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하는 것 또는 분야 외에서 우리 아파트도 10억으로 올려달라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는 5억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 다 3년 이하, 이제는 여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역만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올리는 경우만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다. X죠.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사회적협동조합 등록 못한다고 했죠?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리언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바르지 못한 내용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비교인데요.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 후 업무 개의전에 보정 설정을 하고요.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미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 못하죠. 그런데 매수신청대리인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신청할 수 있지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둘 다 안된다고 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안됩니다. 4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정을 설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증 교부는 7일 이내 교부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지체 없이 등록처분 통지가 7일이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이내 교부 X가 되겠습니다. 자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수입 인지로 납부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거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요.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공시가격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거래 예정금액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네 문제를 암기하면 그래서 공시가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일종의 시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직무 교육 받아야 되고요. 소속 공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무하면서 2년마다 또 연수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의 업무상행위가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장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 해당 조에 규정된 벌거명을 부과받을 수는 있지만 직원 잘못으로 절대 진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인 직원의 고위가실 없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X입니다. 답 5번이네요. 손해배상은 세 가지죠. 개업공개사의 고위가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위가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을 합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시공시 우리 이렇게 암기를 했죠. 시공시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게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자, 이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실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돼 있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이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설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조문을 일일이 찾아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이거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인데요. 틀린 것인데 1회 2세식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한 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한 번은 무조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처음에 10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한 번은 계약갱신요구 할 수 있고요. 한 번 요구해서 갱신되면 2년간 연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가구가 단독 주택이죠. 주인은 한 명인데 방이 19개 있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가 전부 전세면 후순위 세입자는 경매 넘어가면 배당금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죠.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란이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1, 2, 3, 4 4개의 서식 모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따라서 지금 4번 3의 서식 3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 6월 1일 해당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2의 서식에는 벽면, 바닥면 이 바닥면이 신설됐죠. 2021년 12월 31일부로 바닥면이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는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벽면 상태에 기재하는 란은 없습니다. 아, 벽면이 아니라 도배 상태에 기재하는 란은 없습니다. 2의 서식은 도배는 1의 서식만 기재하죠. 도배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벽면, 바닥면 2의 서식에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 게 1번이네요. 1번 이거는 누구든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파트 분유회 입주자 대표의 그 다음에 그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자 이런 분들 다 해당되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하면 안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누구든지고요. 나머지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다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예금금리가 연 4%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것만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등록증 교부받은 후부터가 아니라 등록증 교부받기 전 업무개시전입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따라서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개시전에 하면 된다 하면 틀린 말 아닌데 등록증 교부받은 후 이 말이 들어가면 X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개시전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증 교부전 업무개시전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가태료가 아니라 개공원 업무정지 소공원 자격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등록인장 변경등록 7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됩니다. 7일 자 그 다음에 5번은 모든 고용인 X네요. 소공원 인장 등록 하지만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하죠.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중계보조원은 도장 찍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인장 등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에는 성명 간판 간판이 5개 광고물입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연락처 등록번호는 간판에 기재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 하는 경우는 성명 소연 등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성명 소연 등 5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소면 종가형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를 명시해야 됩니다.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빠져도 틀린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허위매물 사번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사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되고요.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인데요.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하죠.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위탁합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자계약은 반드시 본인 휴대폰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유출될 우려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계약보다 불편한 게 아니라 편리하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편리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직거래는 전자계약 안되고요. 중계거래 계획공개사를 통해서만 전자계약 가능하고요.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자계약하면 확정일자 따로 받으러 동사무소에 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 해제신고 주택임대차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따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은 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은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5개의 광고물이 뭐냐면 간판입니다. 간판 성명만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연락처나 등록번호 표기할 필요 없고요.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허이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하면 1년에 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강고입니다.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이라고 올려놨는데 분야에서 몰려와가지고 옆에 아파트 7억인데 왜 우리는 5억을 넣어놨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 2000년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개업공개사 등 등이 아닙니다. 보조원은 제외입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건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라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네요.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협회가 권장할 수 있다. 시도이사가 권장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권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은 거민신청하여야 한다. 개공은 거민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뢰인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 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규칙 1조에 보면 거민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대업공인중개사가 거민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성관주의 업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에는 성관주의 업무가 없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 꼭 여러분들 해설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확인설명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설명은 누구한테 합니까? 쌍방에게 하는 게 아니라 치덕어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고요. 근거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설명은 치덕어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3년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해야 되죠. 자, 5번 지문 기출문제인데요. 확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어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액스입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 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